지금 마인크프트 야생 중인데 주민마을에 왜 이렇게 아이템이 없어? 뭐 이런 포션이 다 있니? 아 늑대야! 에잉? 야 지금 마인크프트 야생 중인데 이거 왜 이렇게 없냐? 아 뭐야 나도 이거 침대 하나밖에 못 찾았어. 참 왜 이래? 아 진짜? 마련은 뭐하나 뒀어? 어 철곡갱이! 부럽다. 나랑 바꿔. 싫어! 내꺼야. 알았어. 할게. 이득. 아 진짜 망했네. 망했어.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그러니까 여기 근데 왜 주민들도 없고 아이템도 없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냐? 종밖에 없어 종밖에. 이거라도 훔치자. 어 종도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안되지. 다 훔쳐. 다 훔쳐. 아 좀 아이템을 찾아보자. 그래 그래. 보자 보자. 다 털어버려 다 털어버려. 아 농사도 했네 농사 이거 털어 이거 털어. 근데 그거 잘하지도 않은 건데. 주민마을이 조금 어둡고 캄캄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뭐야? 어 누구지? 사람이 있는데? 플레이어야? 플레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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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가 저거 직접 지었나봐 집. 우와. 잘 지었는데. 좀 있어보이는데?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우리가 저 플레이어 죽이고 탭 빼자. 그럴까? 응. 좋은 행운이 있네. 집 탁 털자. 집 탁 털자. 저 정도 집이면 다이아몬드도 있을지 몰라. 아 그니까. 방금 집에서 나간 것 같은데 빨리 털자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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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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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아. 집 좋은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악! 왜 저거야! 어 왜왜왜. 어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아이템 뿐이야 아이템 뿐이야 아이템 뿐이야. 혹시 돼? 아이템이랄까 이거 사람 죽이면 나오는 머리 아니야. 저거 이거 뭐라 써지는데? 어? 훔쳐가면 너도 목 따줄게. 뭐라고? 야 영현아. 혹시 벽에 걸린 거 여기 주민. 주민들아. 근데 이거 못 훔쳐갈 수가 없네. 다이아몬드 이거 놨는데 그냥. 다이아몬드는 못 참지. 못 참지 이거 잠깐만. 절대 못 참지. 응? 나 안 훔쳐갔다. 야 집주인. 눈 마주쳤어. 나 눈 마주쳤어. 야 집주인. 집주인. 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안 훔쳐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이따 뭐. 아고. 자 V 눌러서 습득 끼고. 자 여기 이상해 보이는 이 주민 마을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잘 옮겼나 봐봐 뭐지 뭐지 뭐야? 늑대야! 내가 도와주러 왔어! 어? 나 거의 줬는데? 뭐야? 야 나 다이아몬드 훔쳐가지고 저 집주인이 화났나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훔쳤어? 니가 훔쳐지 않아! 니가 책임져! 니가 책임져! 쒸쒸쒸 조이게 봐 근처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중 어 상자다 그걸 무슨 생각을 하셨어 저렇게 무서운 플레이얼 줄 몰랐잖아? 그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이 주민마을 깜깜한 거 좀 이상했어 알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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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미! 아... 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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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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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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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너희들이 아이템을 훔쳐서 너희 아이템을 훔쳐서 미안하잖아? 내가 여기 사과해미로... 여기 사과를 줄게! 아... 어허! 어허! 암avably 물어... 어허! 어허! 오베라... 어어어허어허어허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탈출하는데? 내 다이아 왜 훔쳐갔어? 이거 맛있어 보이길래 훔쳐갔지 맛있어 보이면 훔쳐가도 되는 걸까나 맛있어 보이면 훔쳐가도 되는 걸까나 일단 따돌렸다 자 이 다이아 몬드를 훔쳐서 지금 화가 잔뜩 나버렸습니다 진짜 개무성대 빨리 나와 어? 들어갔어? 너 왜 갑자기 귀여운 척해? 우리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마리아 모습 이상한데? 이제 너 모습이 더 이상해 마리아 니 쌩얼이 가끔씩 나오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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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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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와 엄청 빠른데? 마리아 우리 16분도 어 뭐야 마리아 우리 16분도가 도망가지 못하면 여기에 영원히 갓 찍게 될 거야 어떻게 그럼? 나야 모르지? 나 여기 받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 진짜 무서워 어 미워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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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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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어디 찾아? 나갈 수 있는 것도 찾아봅시다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는 거야? 여기로 따라와봐 따라와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모르지 모르지 우아아악 뭐야? 뭐야? 내 타이안이다 내 타이안이나 밀어져서 고맙다 아아아악 얘 근처에 있으면 모습이 변하네 여기 있다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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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저깄다 저깄다 얘 근처에 근처에 있으면 모습이 변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흙을 이용해서? 여기야 좋아 여기야 나와 나가는 곳을 알았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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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 돌려주자 돌려주면 안돼 우리는 부자가 될 센터로 온거라고 맞아 아니 어차피 돌려주면 우리 죽일거 그냥 뺏댁끼나 그치그치 우리 동아리를 받쳐서 우리 살려달라하자 어때 우리 근처에 우리 근처에 우리 모습이 계속 이상하게 변하게 보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거 어? 어? 저 옥상에 저거 뭐야 야 내가 보습해볼게 말도 안 돼 하지마라 오지마 사과다 사과 미안해 사과 먹어라 미안해 사과할게 응 응 사과할게 감자수 줄게 아 나 그지롱 정화지롱 5초동안 정화기지롱 그리고 스피드도 먹을거지롱 탈축구가 어디야 일로와 이빈 일로와 1층으로 가야돼 1층 어딘데 아까 그집으로 가야돼 그집 쫓아오나봐 고말이네 고말이네 내려가야돼 어휴 어디어디 여기 내려가는게 아 여기여기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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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있어 또있어 우리 탈축 어 여기 탈축구 아닌데 탈축구 아닌데 여긴 어디야 1층이냐 그냥 쫓아왔는데 쫓아왔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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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일단 아이템을 좀 찾아볼까 물리줄 수 있는 아이템 옷 철빵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이 마을 이 수상한 마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다이아몬드 돌려줄게 그래 자 난 이제 다이아몬드로 원하지 않아 그럼 널 원해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못주지 넌 진짜 그게 안 되겠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fe w 5 4 5 5 야! 애당 얘 좀 봐봐! 아아아아아악! 오바리 너 봤어? 그게 뭐예요! 너 봤어? 아, 진짜 무서워. 야, 구부리는 또 나 꺼내줄게. 어,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이상한... 너 대문이야! 네가 다이아몬드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희생해! 네가 희생해서 자진 죽어! 아니, 야, 우리 다이아몬드 두 개 얻었어. 이걸로 만들 수 있어. 뭔가 만들 수 있다고. 검을 만들까, 이걸로? 다이아몬드 검을 만들어서 싸우라는 게 아닐까? 아까, 어, 아까 밑에 뭐가 적혀있었어. 아, 진짜? 우리 흙 많이 파자. 그냥 이걸로 막자! 아, 진짜? 어차피 다이아몬드가 3개? 그럼 모를까? 아니, 왜 안 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나 아무것도 안보여.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이게 뭐야? 우와아아! 뭐야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아... 일단 일찍 내려가 봅시다. 이 집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었구나. 쉬쉬쉬쉬 어 ex. 살았다 마리 죽었어 우리만 남았다구 어... 나 이상하게 변해 그리고 저주에 걸리는게 분명하다고 어 어 저기 뭐있네 저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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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이온도 곱게를 만들어서 이 죽트 죽음의 주민마어를 탈출하시오 오 여기 잠깐만 니가 szpr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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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는 거야. 내 위치를. 다이아몬드 곡괭이는 만드는 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걸 해서 막대기 있게 만들어 놓고 좋습니다 꺼내줘 오케이 오케이 어 위치가 보여 위에 한 명 있구나 나 상자를 좀 파밍을 해 봐야겠어 어 마을이 좀 이상해 어 안 되겠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다 왜 나 괴물이 오면은 어 저주에 걸린 거야 늑대도 여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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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걸로 막고 고마리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리부터 고마리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리부터 작업도 만들고 오케이 다음 세개 구했고 이걸로 국gate 고마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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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할 수 있다는 이거지 고마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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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주에 걸렸니 이 거북이에 뭐여 저주에 걸려서 거북이로 박대버렸어 ㅋㅋㅋㅋㅋㅋ 요거는 너 자위하고깽이 있구나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나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어어? 야 빨간눈!! 나무것도 못보있다니 으악!!! 나 어둠속에서 살인하겠어 나도야 뭐야? 으아하핳하 그러기에 왜 다이야를 훔쳐갔을까 다들? 미안해 불러줄게 다 끝나? 미안하면 너 잘못이 없어져? 이거 줄게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거야 아니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고 이제 다이아몬드같은거 다 필요없어? 나는 이 녀석들은 머리 많이 쓰면 된다 뭘? 이 아픈 놈아 난 거북이로 변할 대신 방어력이 세졌다 으아앍 으아아아악 왜 이렇게 느려다 쟤 뭐해 거북이로 느려 야 뭐하냐구 아 귀여워 쥐가 타고다니자 이거 왜 안된거야 야야 6분밖에 안남았다 우리 빨리 나가야돼 잠깐만 나 이거 고깽있잖아 오! 야 우리 손에 사는 으아! 으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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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로 이제 막을게요 얘들아 미안하다 막고 자 이제 못나오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국경이로 파는거죠 그리고 그냥 파면 안됩니다 또 힘을 또 얻어서 어? 땅속에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파웨법 완료 이렇게 해서 저 몰래 파고 나가야 되는군요 저기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서 이 흙의 속을 깨고 나가는거 란 말이죠? arez 무엇 왔어 mes 하하하 히힛 괴물어! 괴물어! 괴물 저리 가!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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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개놀랬네! 나 진짜 개놀랬네! 진짜로!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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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어? 분명히 드러난다! 그거 내가 쓰던 다이아? 내가 다이아로 곡괭이를 만든거야? 말해봐 내가 힘들게 동굴가서 못돼와 싸운 다이아로 너랑 곡괭이를 만들었냐고 묻고 있잖아 장난치게 두개 저랑 못먹어 뭐? sprl 그 다음 다이아? 너랑 못먹고 있을 것은 뭐야. 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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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깨지 말야. 야 손을 몇 번 전시켜 놓지마. 내가 깨지겠지. 먼저 깨질 거야. 아, 잠시만요. 아, 안되면은 좋은게 몰래볼래 방어했어. 오른쪽이야. 아, 이거 뭐야! 야, 왜 생겨! 아니, 이게 왜 생겨! 야, 죽하라고! 어, 내 국깨기! 아, 내 국깨기! 내 국깨기! 내 국깨기 돌려줘! 내 국깨기 돌려줘! 내 국깨기 돌려줘! 고깨를 되찾고 싶은데는 내가 상자에다 다시 숨겨볼테니까 다시 찾아라! 어? 손으로 팔게. 근데 이거 왜 다시 생겼어? 쟤가 꽂았어.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나갈 수 있을까? 저기, 저기 진짜 한번만 한번만 그거 돌려주면 안될까? 내가 차라리 그 대신 저기, 그 머리 따근해 보이지? 쟤 줄게. 어떻게 부려둘까요? 뭐 노래 불러드릴까요? 탕탕 호루 호루. 선배 말하니 제가 탕후루 호루 호루루. 그리고 선배 말하다가... 야, 너! 네, 네? 네? 채록 물어봐. 아... 어? 오빠! 아, 국깨이는 아이가 쓸모없는 것... 아우! 아우! Rat 으아아아악! 도망가아아악!! 으앍! 으오오오오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орг 어... 이제... 못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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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괴물을 봉이 내려야겠어! 가! 잘 살아라! 다이아대다! 내 다이아대다! 넌 거기서 고마리랑 사... 고마리 죽었어? 고마리 어디있어? 고마리 봉인다가? 고마리 살살치 못했어! 고마리 봉인다겠다. 나 고마리... 고마리다가 보고올게! 애들아 나 못... 그냥 내보내줬는데? 와이프라고 하니까 내보내줬어 마리아 응? 다시 들어가 자아 얘들아 우리 이제 다시는 주민마을을 털지 말자 알겠어? 응 내가 잘 생각했던 뭐야 고마리 뒤봐봐 어... 마리아 뒤... 고마리 죽었어... 야... 생긴 것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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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걱정이야... 나 걱정이야... 나 걱정이야... 내 말이야... 그래 이제 잘 가... 아 이제 안 훔칠게... 다시는 안 훔칠게... 내 사이야... 내 사이야... 내 사이야... 돌아가... 왜 가야 말이야... 가라고... 돌아가... 자아... 어쨌든 이렇게... 다시는... 주민마을 털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화나버렸어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